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맑다가 낮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밤부터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산지와 남동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북부와 동부 지역은 오늘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오늘 아침 기온은 26도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낮 기온은 32도까지 올라 오늘도 무덥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북부 지역 맑은 하늘 드러나고 있고요. 낮 기온 제주가 32도까지 올라 무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 현재 기온 26도 보이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의 낮 기온은 29도 내외로 다른 지역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동부 지역 폭염주의보가 발효됐고요. 구저의 낮 기온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외출하실 땐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산지에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아침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10에서 50mm 정도입니다. 추자도는 구름 많이 지나고 있고 그 밖의 지역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 안팎으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또 모레까지 찬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까요.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공항에는 저시정특보와 웅고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제주공항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모레 금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늦은 밤부터 비가 시작돼서 주말인 토요일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